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민부부 입니다 오늘 저희 아침 고요 수목원이라는 곳에 놀러 왔습니다 근데 날씨가 너무 더워요 나 벌써 땀난거 봐 동이랑 놀다가 지금 동이가 너무 키가 작으니까 제가 허리 숙이고 놀고 그러느라고 아 허리 아프고 지금 땀나고 지금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잠깐 휴식 시간 동이 밥 먹는 시간 우리 시골 사람이야 시골 집으로 있어 왔어요 우리 우리 새로운 집 시켜 주변 시켜볼까요 생각을 못했다 진짜 동이 걷기 시작하고 나서부터 계속 걸으려고 산 조금 시원하겠지? 동이 좀 다섯 개 입어야 되나? 아니다 생각을 못했다 알았어 1,2,3 동이 한마디 해줘 너 혼자 먹어 신난다 신난다 근데 동이 얼굴 좀 탄 거 같아 아니 나 생각엔 더워서 좀 밝게 졌어 더워서 그래 여기 진짜 꽃보다 사람해 더 많아 되게 이쁜 기분이 이뻐요 오늘 평일인데 응 근데 오늘도 평일인데 어 동이 다시 뚜껑 닫는다 그리고 뚜껑 닫는다 응 Garden of morning calm 이라고 하는데 컴이 없어 어 뭔가 이런데 안 맞아 뭔가 아침에 여섯시 다섯시 morning calm 만날 수 있는데 아프터눈 길은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Garden of afternoon What? 그래도 동이랑 좋은 시간 보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나 벌써 배고파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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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꽃에서 먹지 마 얌? 얌 엘리쇼? 내려가고 싶다고 안녕 들어와 들어오시오 우리 집에 들어오시오 여기 시원하다 하네 아빠 더워줄게 역시 진짜 옛날에 한옥 잘 지었다 더 들어가고 싶어? 더 덥다 들어와요 자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을까? 아빠 더워줄까? 자 여기 진짜 안 덥다 이렇게 그늘에 털로 만든 집 얼마나 더워도 덥지 않겠지? 근데 왜 안 더워? 진짜 안 더워하네 엄마 찾았어 엄마 찾았지로 유턴 유턴 안 해 엄마도 찾았어 이 이 이 이 벌써 집 구경 다 했어 지금 끝이야? 집 구경 다 했어 아빠 허리 운동 많이 했지? 동희 태어나기 전에 지금 허리 부러지고 있다 지금 동희가 키가 작아가지고 허리 숙이고 놀아야 돼서 아 허리가 너무 동희 키가 10cm 고도 20cm 고도 여보가 허리 숙여야지 무슨 말이야 여보 아직도 허리 빌때까지 몇 년 남았어 어? 동희 둘 주셨다 어? 다시 주실거야? 다시 주실거야? 바이바이 엄마 여기 산다 엄마 여기 시골집에서 잔다 오잇 벌리? 동희 꽃 살살 만져야지 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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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나파요 살살 살살 나의 이름 모르겠지 어? 코 보다 체인이야 아직 스마트 리 출판 왜? 미침을 울려 동희 출립이잖아 출립 출립 까지 데려줘 이거 살살 살살 이렇게 조금만 만지게 해줘 나 입에 다였어 역시 동희 큰 거 화려한 거 보다 작고 소중한 거 소중한 거 꽃 세게 만지면 아프니까 살살 만져주자 안녕 족감놀이 족감놀이 어? 아빠 주는 거야? 진짜 문센터가 코로나 때문에 망했는데 지금 자영에서 족감놀이 하고 있어 근데 진짜 동희 세상에 관심이 많아지고 나서 같이 다니면서 나도 되게 재밌어 사실 어디든지 재밌어 뭐 조금만이라도 놀이토 집 앞에 놀이토도 재밌고 이렇게 응 알았어 다시 앉는 거야? 여기 떠나기 싫어 어? 뭐야? 아빠 주는 거야? 여기 충분히 좋아 아빠 왜 줬다가 빼서 다시 주세요 동희 아빠 죽고 있다 육아 좀 어때? 아직도 여보가 육아 휴식 하고 싶어? 아니 동희 아빠 동희 어린이집 가면 동희 어린이집 가면 육아 휴식이면 이렇게 맨날 아침부터 저녁 가지지 동희 어린이집 간 다음에 동희 어린이집 간 다음에 남편 진짜 아 아 아 지금 눈물 나는 거 아니야 이거 눈물 나는 거야? 동희가 여기 흘러고 있었어 지금 카메라 와이프도 힘들어 이렇게 동영상 찍으면서 동희 안아줘야지 이리와 아 누워 누워 이야 아빠랑 아빠랑 눕자 눕자고 아빠랑 참 너무 Horizont 너무 아빠 때리지 마. 아빠 왜 때려. 같이 자. 여기 같이 자. 다시 한 번. 아빠 잘해 주잖아. 아빠 때리면서 너무 행복하다. 아빠 다 더러워졌다. 저희는 이제 밥 먹으러 왔습니다. 오늘 점심경 저녁. 그리고 봉이도 밥을 먹습니다. 너무 맛있어. 근데 지금 봉이 두 개. 졸리고 배고프고. 아니 일단 계획은 봉이 먹이고 최우게. 만약에 또 먹이면 우리 진짜 편하게 이렇게 화려하고 이쁜 음식 먹을 수 있게. 오늘 메뉴는 보리 밥. 전, 두부전걸, 보쌈. 이거 비비고, 두부도. 내가 좋아하는 원방식. 여기가 뭔데? 찹두부? 여기 찹두부. 찹두부랑 닭갈비. 그래서 일단 돈이 먹이고, 지어보고, 먹겠습니다. 먹을 수 있을까? 나 너무 힘들어 보여. 보내세요. 근데 요금 좀 괜찮아 보여. 난 벌써 뭔가 유가 조금 늘었어. 아니야. 내가 좀 많이 썼어. 아니야. 내가 먹고 싶다. 내가 먹고 싶다. 이제 리노그 마무리를 찍어보겠습니다. 저 혼자 해요. 헌법입니다. 우리 둘이 밥 먹기 계획 실패하고, 그래도 맛있게 먹어볼게요. 혼자 먹는 건 더 나쁘지 않네. 남편 없다. 남편 이제 다 먹고. 동일한 놀고 있어. 이게 애기 낳고 부부 사실입니다. 모든 부모님한테 너무 대단하시고, 파이팅 하세요. 그런 말 하고 싶어요. 우린 너무 대단해. 대단해. 아무거나 잔어. 제발. 아무거나. 상상해서 과연. 신경 저게 좀 더 할 수 있는지. 흠. 미니. 신경? 시원. 진심. 아이.. 여러분.